1. 3. 3. 3. 3. 3. 여기 불 3개랑 엘리트 2마리 가면 되겠다. 4. 독쇠력이. 파멸. 독쇠 파멸. 넌 파멸할 것이다. 5. 보스가 수호자네. 단분스 하나 들고 가야겠지. 보초기 생각하면 단분스하고 랄가블린 생각하면 능숙한 지력인데. 능치할래. 으아 아니 이거. 제가 스페이스바가 턴 종류라서. 손바닥이 스페이스바 눌렀어. 진정해라 나의 왼팔. 설치 연고 단분스. 연고가 제일 낫겠지. 갑자기 턴 종류가 되는 거임. 12댐. 12댐. 이 맛에. 쓰는 것에. 능치 쓰는 이유. 망단이다 망단. 운돈 파괴. 운돈 파괴. 망단. 전광석화. 블루타임. 플라잉 리킥. 더 필요 없겠지. 아닌가 더 필요한가. 블루타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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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히 똥카드요. 블루타임. 블루타임. 에 드로우 붙여주면 쓰지 않을까. 솔직히 저거 3코스트 쓰기로는. 똥카드잖아. 기본 2코스트 해주던가. 비닐라. 독지 dévelop기 겁나 느끼라 우네. 불타. Doble G evolution. 작은 동Have. 똥카드들. 칸 루 스네코님 붙어 주시면 좋은데 능숙한 체력이 코스트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향으로 가 향으로 간다 아이 드로그 지겨네 트롤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아이 그냥 다 때려 드로그 믿어 믿어 써야겠다 시작폭발 곡이 나온거 상당히 괜찮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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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로다 향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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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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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상 너무 좋구. 터즈. 예은근. 이엔금 엘리트 갈까? 게노사미 시사국발이 있어서 차라리 더 쉽게 잡을텐데 야 잔쌍이 나오면 서순되잖아 야 너 땜에 서순됐어 게노사미 시사국발이 너무 좋아 게노사미 시사국발이 너무 좋아 향로스택땜에 좀 이상하게 잡읍시다 향로스택땜에 좀 이상하게 잡읍시다 엘리트 두마리 퍼펙트했네 이래도 사일런트가 아닙니까 어 여기서는 연금 강화하자 엘리트 하나 더 갈지 아니면 고민되네 가면 아마 게노사미 나오겠지 메이비 맞아도 고기각 볼거라서 엘리트 잡는데는 문제없어 보이는데 엘리트 가면 되겠다 게노사미 아니었습니다 형상 빠졌는데 어차피 다음 톤 선거네 향로 저들 방어로 깎이고 나서 터지지 실수했네 이거 이제 형상 쓰면은 아주 손쉽게 엘리트 3마리 퍼펙트 이게 사일런트 다 병법서도 갖고 있네 개노삼 나왔으면은 몇댒 맞긴 했을텐데 발놀림 발놀림 발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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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간 탈놀림 안 나올 것 같으면은 해양을 오크하내야겠네 달채가 좋아요 달채가 달채가... bem 부탁드립니다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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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사면은 뭐 4스택 싸움되겠네 대충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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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거 안나올거같으면은 마름세라도 들고오자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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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으로의 형수산까지 다 끼면은 문제 없을 것 같긴 해 됐다 탐플가 못본거는 많이 아쉽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암튼 잡았네요 죽여라 넌 이미 죽어있다 한대도 안받는구만 이정도면 커피집을 자격이 있나? 지금까지 한 번 맞았잖아 고기도 있고 저기로 가야되네요 불 엘리트 상점 불 아니면 불 엘리트 상점 두개 봐서 제거 좀 할까 상점 두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상점 상점 왕관이기도 해서 상점 봐야될 것 같네 그 커피때문에 탐을 하리라 알아서 향 로크 납시다 민첩 부셔 아이고 발놀림 이 귀한 발놀림 이제 저거 필요한가? 유독 가스 발놀림은 한 개째입니다 이제 저거 발놀림은 한 개째입니다 발놀림은 한 개째입니다 갓 갓 갓 갓 갓 갓 갓 갓 갓TO스 갓 Germany 갓 즉갓 갓 너무 많이 때렸네 나프다이다 아이고 퀸전 뜨를 그냥 주시네 아니 퀸전이 너무 좋은 카드라서 짚고 가고 싶은데 내장 보존하면 되지 흑우새가 이놈 알려나 개짜된 전략 잘 고민되네 아 두 장만 있어도 충분하겠지 퀸전 아씨 아잇 어 유독가스 나왔다 맨들맨들한 돌 탈출국까지 치약 형상 치약 형상 총매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겠네 총매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겠네 향으로 다 그렇습니다 향으로 다 그렇습니다 향으로 다 그렇습니다 쇼 쟤 근데 왜 딜을 안 넣냐 뭐 나야 고맙긴 한데 맹독 하나 필요하겠지 총매도 없는데 아 이걸 맞네 안맞네 어... 푸션먹구 어... 음... 11... 14... 25... 형사용 써야겠는데 아 근데 지금 형사용 쓰는건 좀 아닌거 같기도 하고 푸션에다가 이거 세게 쓰고 형사용 남겨놓자 예에에에에 어이 자체 산돈 도방 예에 빨돌림 나왔네 탈다익선 유독 강화해야겠지 예에 탈 돌림을 강화해야 돼 어차피 휴식 못하니까 여기서 강화찍는게 낫네 탈 돌림이나 유독인데 moder해서 공부할 정도로 도구할 수 없는거 같아요 고rs 폴빈 고륌 사라기abe 어차피 사라기abe 사라기abe 화미 사라기ab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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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이 명법 서각 잘 보자 아... 부정각이구만 뭐 맞아도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겠지만 대충 형상 써도 될 것 같네요 한 턴 더 볼 수 있었는데 독재력이 하나 더 필요한가? 아니 독재보다 차라리 냉독이 나왔으면 집었을텐데 아이 점프 정도만 해 미친 아니 이거 세게 아니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어떻게 29장 중에 이렇게 나오냐고 빙신겜 진짜 몸부림 받으면은 힘 하나 올라갈 수 있네 근데 이제 힘 1 그렇게 필요한 상황 없지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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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알를들 한 턴 늦게 터뜨렸어야 했나? 뺨알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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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에 부상 두장 먹었네 형상 뽑았으니까 이젠 괜찮을거야 작았지 이제 뺨알를들 향으로까지 완벽 룬깟깟 면차 빛빛 면차 레이언들 стр ża 뺨알를들 유독 가스 잃어버린게 선수의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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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빙이 졸라스러워 아니 유독 가스만 있었어도 이 고생 안했어 개그제트 이벤트 잡아줘 개그제트 이벤트 고기서 사랑이야 야 형 사랑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유독 가스 빨리 줘요 개그제트 이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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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한 대 맞을까? 그냥 형수상 쓸까? 써도 되지 탐퍼를 못 믿어 끝 창방은 10폭으로 잡아야지 룬 괴라미드 보고싶은데 안된다 말음수 하나 더 쐴까? 귓집히 한 장도 없어 근데 아니 뭐 아 54층 올 때까지 귓집히 한 장이 없냐 내 게임 졸라 싫다 진짜 아 나 저거 안보고 왔네 보고 왔어야 했는데 향으로 보고 왔어야 했는데 아기 두번 과일세 아기 두번 과일세 아기 두번 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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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두번 짐 아기 두번 짐 향로컨 3턴이면은 뭐 나쁘지 않네 4턴으로 가고 싶긴 한데 거기까지는 힘이 안 닿는다 뭐 4턴이면 됐지 아니 3턴이면 되지 예왕초 필요없고 거신 포션 나온거 좋네 5 4 4 쥬 마이콜 마이콜 나 마른수 두 장 맞지 마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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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7장 만들걸 그랬나? 연타 아으으으.. 저장 아 향으로 있네 야 잡은거 같은데 아닌가 향으로 있으면 된거 같은데 아닌가 야 거의 다 했어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세 나 피 1 남았는데 허접아 나 피 1 남았다고 허접아 화성 없지 레비하면 되지 탈출구도 방금 아 다행이다 이걸 귀집기 없이 있겠네 향으로 미쳤다 깔끔했네요 킹기 가더리 이마 이거 일 안 했지? 전경기 카드 한장도 못봤다 빨간색은 날 참기름 자막과 기계가 되었고 다행이네 조금만 더 털어낼